아 맞다!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루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포토샵 강자네요. 다른 튜토리얼도 준비하다 보니까 포토샵 강자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알려드릴 내용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을 깔고 글자를 넣고 그림자를 추가하고 인물 사진도 넣어서 이렇게 재미난 배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강자도 꿀팁 가득하니까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선 포토샵에서 가로 2000 세로 800 픽셀짜리 캔버스를 깔아두고 시작할게요. 자 완성본을 레이어 순서대로 본다면 1층에 배경이 들어가고 2층에 글자, 3층엔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 4층엔 인물 사진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배너류를 실제로 디자인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잡기 힘드시죠? 그럴 땐 대략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컨셉을 먼저 상상해두고 그 컨셉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들어오는 즉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을 우선 집어넣음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에서 가운데 있는 이 면도크림이 아니고 생크림 발린 우디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 사진을 먼저 눕기 따서 가지고 옴으로써 디자인을 시작하면 좋아요. 처음 만들어둔 캔버스는 그대로 놔두고 상단에 파일 오픈을 통해서 눕기 딸 인물 사진을 따로 불러올게요. 앞서 알려드린 포토샵 60강을 보며 퀵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머리카락 눕기 따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머리카락도 같이 있는 사진을 눕기 따야 하는 경우엔 퀵 셀렉션 툴뿐만 아니라 펜 툴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선 60강의 내용과 똑같이 퀵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눕기 따고자 하는 피사체 주변으로 선택 영역을 활성화 시켜줄게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복잡한 머리카락 때문에 사용하는 이유이기에 나머지 아래쪽 부분은 그냥 펜툴로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 영역을 다 잡았다면 상단에 컨트롤 패널에서 셀렉트 앤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브러쉬를 이용해서 머리카락 부분만 최대한 살리도록 할게요.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브러쉬 칠을 해주면 되겠죠.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신다면 포토샵 60강을 꼭 다시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머리카락 밑으로는 어차피 펜툴로 다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머리카락만 잘 살렸다 싶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선택 영역이 다시 보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J를 통하여 선택 영역만큼 복사를 할 텐데 이번엔 보통의 방법이 아닌 여기 밑에 있는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통하여 바로 Layer Mask를 이렇게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 바깥 영역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마스크 처리가 되는데요. 마스크를 씌우고 다니니까 머리카락 주변은 제법 잘 눕기가 따졌는데 나머지는 엉망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퀵 셀렉션 툴로 밑에 부분마저 똑같이 작업해버린다면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펜툴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포토샵 강좌를 정조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테지만 마스크 모드에서는 검정색은 지우고 흰색은 살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을 제외한 여기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부터 펜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잡아서 선택 영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지우는 의미인 검정색을 채워버리면 돼요. 자 펜툴을 선택하고 경계선 부분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패스를 따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바깥 부분은 이렇게 대충 그리고 닫기만 하면 돼요. 패스를 마무리했다면 해당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단축키인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포어그런드 컬러에 지금 검정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경색을 선택 영역 안에 바로 채우는 단축키인 알트 딜리트 키를 통하여 이렇게 마스크에 검정색을 채움으로써 이미지도 지울 수 있답니다.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혹시나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다시 펜툴을 활용해서 디테일하게 패스를 따서 검정색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 마찬가지나 브러쉬를 들고 검정색으로 지워주면 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누끼는 다 땄네요. 누끼 딴 이미지를 기존 캔버스로 가지고 가기 위해선 여기 있는 썸네일 부분을 클릭 그리고 옮기고자 하는 캔버스 제목 위에서 기다리며 창이 이렇게 바뀌고 녹힘 하면 이미지가 옮겨진답니다. 컨트롤 T 프리트랜스폼으로 대략적으로 구도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도도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피사체는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엔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을 이어서 만들어볼게요. 완성본을 보면 이런 사선 형태의 2컬러 배경이잖아요. 이런 배경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툴박스에 있는 레탱규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T를 활용해서 이렇게 배경 가득 차게끔 사각형 크기를 변경시켜준 다음에 컨트롤 J를 통하여 똑같이 하나 더 복사를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은 잠시 다른 걸로 바꿔두신 다음에 사선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앵커 포인트 두 개만 옮겨주면 끝이에요. 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기 위해선 툴박스에 있는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한쪽 포인트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클릭해서 위쪽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반대편도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잡고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자 요런 식으로 사선 형태의 배경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물 사진도 배경 위쪽으로 옮겨줘야겠죠. 자 컬러도 적용해볼까요? 배경 레이어에 썸레이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을 띄우고 여기에도 팁이 있는데요. 일단은 채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배경 마찬가지로 컬러 피커 창을 띄운 다음에 위쪽과 같은 색상을 일단 추출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맞춰둔 이 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컬러 스펙트럼만 움직이면 요런 식으로 색상만 바뀌면서 색상의 채도는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채도를 유지시킨 채 투토드로 배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배경과 이미지 사이에 글자를 넣어볼게요. 단축키 T를 통해서 타입2를 선택하고 저는 간단하게 W-O-O-O-D-Y-U-D라고 글자를 쓰고 컨트롤 T를 통하여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사선의 각도와 글자를 맞추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프리 트랜스폰 박스를 가이드 삼아가지고 요렇게 라인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한 요정도 하면 되겠네요. 다 했다면 적당히 위치를 시키고 글자는 사진보다 더 아래쪽으로 레이어 순서를 옮겨주면 되겠죠? 글자만 있으면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뭔가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코를 좀 넣어볼까요? 툴박스에 있는 라인2를 선택을 하고 빌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 다음에 스트로크는 없음 그리고 두께는 5픽셀 정도 준 다음에 이 사선의 기울기랑 똑같이 짧은 라인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라인을 글자 끝부분에 요렇게 위치시켜가지고 속도감을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복사해서 어떤 건 더 길게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짧게 이렇게 표현해서 가려진 곳을 제외하고 보여지는 부분만 작업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글자도 나름 재미나게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볼만하지만 더욱더 디테일을 살리자면 먼저 지금 인물 사진에 노란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M 거부창을 띄워가지고 옐로우 톤을 조금만 빼도록 할게요. 포토샵 13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부에서 옐로우 색상을 빼기 위해선 옐로우의 보색관계인 블루 채널을 우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블루 채널에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위쪽으로 올리면 사진이 더 파랗게 돼버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보색관계인 노란색이 더 커지면으로써 이렇게 노란색 외계인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블루 채널의 그래프를 조금만 올려가지고 아주 살짝만 노란기를 빼주도록 할게요. 혹여 이렇게 하고도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컨트롤 U 휴앤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 채도를 살짝만 떨어뜨려주면 이렇게 처음보다는 훨씬 더 어울리게 사진의 색감을 수정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자도 만들어 볼게요. 보통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느끼다는 이미지의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을 통하여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색상을 채워버리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인물 사진 분명히 바탕이 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트롤 썸네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 사진이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썸네일 클릭으로 느끼다는 형태만 잡기 위해서 마스크 처리된 지금 이 인물 사진 레이어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총 3개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위쪽 두 개를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다중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E 머지를 통하여 레이어를 합쳐주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만 봐도 바탕이 투명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레이어에 투명 영역을 제외하고 선택 영역을 잡는 방법인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느끼다는 사진만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상태에서 Alt, Delete 키로 검정색을 가득 채운 다음에 컨트롤 D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그림자의 테두리를 뿌옇게 하기 위해서 가오시한 블러를 적용해 줄게요. 자 상단에 필터, 블러, 가오시한 블러를 통하여 수치는 한 30 정도만 적용을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뿌옇게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림자 레이어의 순서는 인물 사진 아래로 옮길 다음에 적당히 위치를 바꿔주고 투명도는 한 40% 적용을 하면 짜잔! 이렇게 멋진 배너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꿀팁이 정말 가득했죠? 사실 오늘 강좌에서 알려드린 것들 대부분 이미 앞서 알려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정말이지 같은 기능, 같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의 틀을 바꿔보세요. 그럼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라이브 및 최신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알림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포토샵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